중국의 현실 중국 공상당의 앞날을 이렇게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공상당은 만연한 부패와 인권 탄압, 공포정치를 철결할 의지가 없습니다. 경제발전을 이룬 뒤 민주화를 한다지만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서로 평행하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지금의 중국의 민주화 추세를 보면 그의 전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날 천안문 사태의 31주년을 앞두고 중국 축구의 전설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하오 하이둥 씨가 미국에서 중국 공상당 타도 선언을 해서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분의 동영상에서 그런 중국의 현재 문제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국 공상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위반하는 테러 조직이며 천안문 시비를 진압하는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공상당 멸망은 정의에 필요해야 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이런 중국과 왜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지 왜 중국으로 가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워오려고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우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월 8일날 미국의 CNN 방송과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한 폐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버드 의과대학 발 특별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기사는 레아드 벤자민 외 사명의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 제목은 중국 우한에서의 병원 교통량과 검색엔진 분석은 2019년 가을에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진은 중국 우한 내 병원 5곳의 주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과 동시에 중국 최대 검색엔진 사이트인 바이두의 코로나 정상관련 검색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주장을 또 새로운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 결과는 2019년 8월 말 무렵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한 내 병원 5곳에 주차된 차량은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주차량이 급격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한 내에서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TNU 병원 주차장에서는 2018년 10월 달에는 차량 대수가 171대에 불과했지만 2019년 10월에 주차 차량이 285대, 67%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우한대 중난병원 주차장에서는 2018년 10월 동안에 하루 평균 506대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2019년 10월에는 1일 평균 640대, 26%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한 통지의과대학 주차장은 2018년 10월 하루 평균 112대에 불과했지만 1년 뒤인 214대, 91%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12월, 2019년 12월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병원 내부의 주차 차량 수가 환자 수를 가늠하는 일종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을 이끈 존 브라운스타인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병원 내부의 주차 차량이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 우한대 병원을 찾는 차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검색어 추이도 연구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코로나의 대표 증세인 감기와 설사 등의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가 우한 병원 내부에서 주차 차량이 늘어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한에서 코로나 판정을 받은 대다수가 설사 증세를 보였는데 그와 같은 그런 검색어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들 근거만으로 코로나가 2019년 8월 달에 중국에서 발병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 대유행 훨씬 이전부터 우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한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란 나라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 9일 날 정례 브리핑에서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논문을 강경하게 질타했습니다. 하버드가 병원의 차량 통일한 같은 피상적인 관찰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우한폐렴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을 겨냥한 업모론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과 행동은 항상 거짓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항상 거짓과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 공상당은 다른 전체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아주 모호합니다. 이미 중국은 현재 우한폐렴의 진원지로서 지목되어서 미국과 인도 등으로부터 국가 차원의 배상문제 증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버드대 의대 연구진의 주장대로 중국이 4개월간 우한폐렴 발병을 감추었다는 주장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배상과 관련된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엊그제 공병호 tv에서 출연해서 중국의 불법 장기 적출을 위한 국제연대모임인 이태계 한국대표인 이은지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국 신문을 읽어보면 진실은 날짜와 날씨 밖에 없습니다. 날짜와 날씨 외에는 다다수가 거짓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국과 왜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상업국가로 서로 교육은 해야 되지만 중국에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고 중국의 역량력 하에 들어가는 것은 거짓이 차고 넘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를 여러분 방문하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